오오오오오 피하기만 해 야 야 야 잘피한다 애들이 진검승부 2층으로 올라가기 진검승부 진검승부 무림고수의 대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즐겨볼 미니게임은요 저희가 그동안 번지번지라는 컨셉의 게임들을 많이 즐겨보지 않았습니까 눈블럭도 즐겨봤구요 그리고 뭐 이번에는 달걀을 던져서 상대방을 추락시키는 미니게임입니다 스폴 에그라고 하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있는 게임이구요 과연 누가 달걀을 제일 잘 던지는지 누가 제일 오래 생존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진행하죠 고고싱 이거 제 전공이거든요 전공같은 소리하네 달걀을 맞아만 봤지 어디 던져는 봤겠나 에그점프학과라고 들어봤나 에그점프같은 소리가 우디수 쩐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과연 누가 달걀을 피해 오래생존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탑3정도 한번 목표로 해볼게요 우승은 힘들겠고 어 여기다 여기다 어 뭐야 달걀주세요 아직 시작 안됐다 오 여기 약간 그래도 2층까지 있네 밑이 더 좋을수도 있겠는데 이거 이게 삽이 총이에요 삽으로 눈을 쏘는겁니다 삽으로 파는게 아니라 어하하핳 으하핳 10초컷 다겠어 10초컷인디 와 나 죽었다 에헤헤 아 내꺼인지자 아 나 그냥 일로 일로 내려갈걸 그랬어 이거 아 나 진짜 어 빅 이러지 마 아 내려갔다가 TNT 터져서 죽었는데 아 여기 비빅이 살아있네요 야 여기 여기가 훨씬 좋다 넓궁 괜히 여기 있다가 그냥 한방에 죽었네 이거? 자 전공자의 힘을 아시겠습니까?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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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을 잘 썼어야 되는디 이거 아 이거 전략을 잘못 썼네요 전략 따윈 없습니다 아 나 진짜 실력이죠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나이 본능이 지키는대로 알 뿐 너구리 한 마리가 지금 살아남고 있네요 야 이게 공격보단 수비야 맞아 그래 비컨이 진짜 야비하다 야 진짜 야비하다 야 저기 위에 있어 사람 저 사람 죽여야돼 이 사람을 위에 위에 있어 그래 저 사람을 죽여야돼 이 사람을 야 얌채네 저거 모른다고 이거 야 죽였다 야 죽였다 넌 누구냐 사브로 못 때리나? 사브로 못 때려 못 때리지 오 살았어 비컨 죽을 뻔했어 오오오오 여기 여기 위에 계시는 분이 있네요 우와 예쓰 죽었구만 에헤헤헤 자 너구리가 갔네요 야 이거 탑3야 아닌가? 야 비컨 야 비컨 죽어 야 비컨 조심해 야 이거 뭐야 이거 양 뭐야 이거 양 뭐야 양 야 뭐야 이거 야 형 TNT야 TNT 오 테디? 오 좋아좋아 오 조위 아직도 한사람이 어디? 여기도 사람있다 야 이사람을 죽여야되 여러분 이거 다들 합심하셔가지고 저사람을 죽여야됩니다 그래그래 봤다봤다봤어 오 죽었다! 위에있는사람 죽었다 야야 탑3야 탑보다 탑보 내가 이겨주지 오 죽였다! 야 대박! 야 비컨 짱잘쏜다? 한 명씩 없애주지 와 탑3야 탑3 오 쏜다 야 비컨아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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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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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3 탑3 올라갈것 좀 만들어야지 밑에 죽여 밑에 오 비컨살았어 오 비컨살았어 오 야 운 짱좋다 너 오 야 다이안탑이네 VIP야? 아니 근데 뭐 크게 차이는 없어 연사력이 좀 차이가 있는거 같다 그치? 오 얘 왠지 연사력이 좋아보여 오 야 얘 다이안은 되게 빨라 쏘는게 야 아니야 아니야 야 그런거 다 극복할수 있어 야 대박 탑2 탑2 얘 위에있어 야 점프 뛰다가 죽지말구 온다 온다 야 거기있어 거기있어 난 이름표가 보시대로 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위에 위에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얘 도망다닌다 얘 도망만다녀 잡아야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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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콘아 비콘아 우와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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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비콘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만 야 대박 아니 다이안탑도 죽이고 우와 대박이다 야 짱잘하네 우와 야 대박 나 진짜 오래 살아남는다 아까 탑3였는데 좀 검소해졌네 진짜로 탑3는 아 힘들어요 주제를 알아야죠 두번째판 갑니다 이번에도 남아볼까 오오오 오 뭐야 나 떨어져 오 됐다 다시 올라왔다 이거 일단 맵이 근데 이거는 좀 오래살아남을수 있겠는데 바로 추락하는 그런건 딱히 없어요 근데 전 바로 추락하죠 바로 추락하죠 위에있는 애들을 떨어뜨려야되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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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남아볼까 뭐야 TNT 터졌어 난 내 근처에 있는 녀석들만 없애지 어 담들 쏘지마 쏘지마 아냐아냐 우리 같은 편 우리 지리는 좀 살아남아 죽을뻔했어 죽을뻔했어요 나 지금 도티님이 는 개뿔이라고 한거 들었어 아니야 들었어 아냐아냐 기분탓 왜그래요 기분탓이라고 기분탓이죠 살아남아볼께요 살아남아보죠 일단 맨 아래에 있군 어 쏘지마 쏘지마 쏘지마요 여기서 살아남기 힘들겠어 무섭게 왜그래요 컷 그너보께 코너리 탑5간다 극한의 생존력 후야 터진다 오와스 지금 탑8이야 탑8 에이 그런건 세지마 탑7 그런건 세지말라구 탑7 탑3까지 세겠다 약백 다이아삽 연사력 통과 그러면 여전좀 후렴 예 willingly 오오오오오 여기 소울샌드로 가면 안돼요 협 1 널려집니다 가끔 좀 쏴주고요 아 아니야 아니야 나는 맨날 비빅때레 껴주지도 않으면서 이제와서 팀이래 너무하는거 아니야? 나 바로 앞에 4블럭이 터졌어 빅민 오빠 개죽여 오케이 탑 썰티 죽었다 죽었다 빅민 갔나? 안 돼 빅! 빅맹 갔나 아이고 야 우리 우리 야 우리 잠뜰 살았어? 네 잠뜰 살았어요 피코는? 저도 살았죠 어 진짜? 야 우리 빅맹태보 야 죽었어? 열심히 해봐요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군요 잠뜰 살았어? 대박이네? 와 나 뒤에서 누가 잡고 쏴 어 진짜 탑10이야? 어 나이스 어 안돼 안돼 그만 쏴요 그만 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냥 아 나 누가 잡고 쏴 지나가는 행인이었는데 나를 왜 쏴요 지나가는 행인 어 탑10 탑10 우리 다 죽었어 나하고 두티님하고 동시에 죽었어 어떤 스티브 분이 저를 공격했어요 이거 더그덕그리다 이분이 이분이었어 이분이었다고 요시님 요시? 아이디가 요시야 아이디가 요시야 나 탑10이면 만족해 나 탑10이면 뭐 만족해 아 열받네 진짜 다섯명만 더 죽었어 그치? 아깝다 위에는 없나? 야! 이거 뭐야? 왜? 야 매니아 한명있어 야! 매니아 한명있어 아 얘 뭐야 얘 아 이거 와 10분도 누르고 있어 야 대박이야 와 다이아삽을 왔다갔다 하고 계셔 와 게다가 다이아삽이야 우와 대박이다 야 천재다 야 우리가 여기 밑에서 피팅에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었네 얘 혼자 가만히 있었구나 와 시프트 누르고 있어 와 그러니까 쩐다 야 야비하네 야 야비한게 아니지 실력인가? 대단한거지 오오오 들켰다 처음에 여기서 맨 위에서 다 시작을 했죠 근데 안 떨어지고 살아남은거에요 어 최후의 1인이었구나 그러니까 대박이다 이거 발견해야될텐데 그치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피터지게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고 탑3다 탑3 가만히 탑4야 탑4야? 탑4구나 탑4 지금 누가 한명이 위층 공격해야된다고 채팅하고 있는데 안 들어 사람들 아 진짜? 킬랍스테일 킬랍스테일 오 탑3야 가만히 있어 탑3 야 이거 봐 이거 봐 와 탑2 오 탑2 야 이거 이제 쏜다 이제 쏜다 야 이제 쏴 야 이거 봐 와 야 이거 대야 천재야 짱무서워 짱무서워 오 흥미진진한데 구경하는 것도 재밌다 재밌어 재밌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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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가신다 이거 오오오 일부러 내려왔어 오오오 뭐야 떨어져 있어 내려왔어 일부러 내려왔어 오오 내려놨어 중간층 중간층 야 오오 잘필네 공격을 못해 그런데 도망가느라 바빠가지고 힘을 안준다 와 한 발씩 써 위에서 아래로 쏘는건 좀 편한데요 아래에서 위를 쏘는건 되게 어렵네 설마 설마 아 아깝다 아이고 가셨네요 그림 HD님이 사기다 여기서 탑2까지 살아있다가요 그냥 끝내버리네요 굉장하구먼 전략 쩔었다 대박이에요 자 한판 더 해보도록 하죠 열받아서 안되겠어요 탑5는 가보도록 하죠 2부 스킨봐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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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짱귀엽다 집안에 들어가 어디 자띠보다 자띠보다 이게 뭐야 옷에 스티브 그려져있어 짱귀엽다 와 귀엽다 시작했다 자 여러분 세번째판 시작했네요 세번째판은 탑5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아까 거기잖아 여기는 위에 오래 살아남으면 장땡 아니야? 맞아요 전략 좀 써볼까 위에서 오래 살아남아야겠다 나 떨어졌어 나도 아직 위층이야 나 2층이야 야 점프점프 테두리 점프 점프점프 다이아납 소리나는거 봐 터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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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브 죽여 야 죽였어 야 나이스 어 오긋옥 끌려 여러분 제가 맨위에 있어요 최후의 생전자 나 쏘지마라 나 진짜 쏘지마라 나 1층이다 나 1층이야 벌써 1층에 들어왔어 벌써 1층에 들어왔다고 야 누가 쏜다 누가 쏜다 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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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시면 안돼요 쏘지마세요 쏘지마세요 그거 쏘다가 죽어요 옆에 사람한테 그만 쏘세요 떨어졌어 아아 떨어졌어 도틀이 1층으로 내려줬다 한방이 1층으로 떨어졌어 에이 뜰 드라이 드라이 도망가요 1층에서도 잘만하면 살수도있죠 아 이거 진짜 아깝네 2층에 사람있어 처리해야겠구만 나에게 처리야 죽었어 죽었냐고 아 진짜 바보야 왜 죽어 아이고 멍청하구먼 그래도 탑10에 들었다 벌써 탑8시네 사람들 되게 빨리 죽었다 이번판 그치 일단 잠뜨리는 살아있어요 쫓아오지마세요 도티님 조심해야하는게 2층에 2층에 2명있거든요 아 진짜 2층부터 잡아야되는데 여러분 2층을 잡아야되요 2층을 절 쏘지마세요 지금 다이아 잡뜨리고 2층을 노력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도티님 뒤에 바짝 따라줬다가 누가 그러니까 지금 나 다이아 잡뜬사람이 바짝 쫓고있는거 나도 봤어 크로스한다 안되요 안되요 2층을 잡아야되요 2층 야 위에서 쏜다 도티님 잠뜨리 둘 다 탑5에요 지금 오 나이스 여러분 일단 목표는 이뤘어요 탑5네요 오 2층 공격한다 2층을 떨어뜨렸는데 2층 2층 공격해 2층 우리 살아있어 밑에 3명이 2층 공격하고있어 안돼 안돼 피하세요 어디있어 야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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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도티님 이쪽에 도티님 이쪽에 도티님 날리고있어 잠뜨리 있는데랑 반대편이야 일단 다 없애도록 하죠 아 저기있다 쟤 죽여 2층만 공격한다 와 잘살아남는거 봐 야 왜 짱잘살아남아 네더랭 네더랭 야 이제 공정해졌어 소울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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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이제 공정하고 소울샌드 알았어어 탑트리아 뒤에 있다 어 있자? 오! 오! 탑트리 쪼다가 혼자 떨어졌어 오! 탑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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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러분! 제가 우승할 수도 있겠는데요? 잠깐만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우승할 수도 있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 할수가 아 근데! 이 분 다이아삽이야! 다이아삽이에요 이거 연사력에서 차이가 날텐데 아 나 탑트리다 그래도 어! 안돼 안돼 자아 한번 아! 소울쇠 들어갔어요 빨리 쟤 죽여야 돼 지금 소울쇤드 오! 소울쇤드다 소울쇤드 소울쇤드야 소울쇤드야 안 나왔어 오 나왔다 나왔다 소울쇤드 근처 근처 소울쇤드 죽여 소울쇤드 소울쇤드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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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 잘 못피한다 아 올랐다 올랐다 소울쇤드 오오 피하기만 해 야! 야! 잘 피한다 애들이 야! 오 죽일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오 굶어 버려 굶어 버려 지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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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있다 도망가 야 야 붙으면 연사력에서 안 돼 죽을 것 같아 아 눈에 뭐 들어갔어 아 살려줘 아 눈에 뭐 들어갔어 진짜 아 앞이 안보여 앞이 안보여 앞이 잘 안보여 여러분 먼크 떴어 먼크 먼지크 아 소울쇤드 소울쇤드 오 살았다 오 살았다 오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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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딨어 어딨어 빨리 안보고 반대 반대 어디있자 아니 그쪽에 그쪽에 와 그쪽 야 이제 진검승부 해야겠다 그냥 진검승부 2층으로 올라가기 진검승부 진검 승부 진검승부 무림 고수의 대결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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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어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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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잠깐만 이따 도망가 어허허허하 아허허허허허허허 ㄷㄷㄷ 나왔다 우승한 데서 내가 탑 2 만드 근데 도티님, 우리 탑3 까지 다 가봤잖아 1, 2, 3등 다 했는데 빅민 다 메인팀이었데요? 자 아무튼 굉장히 재밌었고요 준우승이 어딥니까 준우승 저는 만족합니다 탑3가 목표였는데 2등 했으면 됐죠 잠뜰이 3등이었나 대단하구먼 아까 비코니 하이라이트 1등 한번 했고요 저희 1,2,3등 1,2,3등 다 했네요 빅민 빼고 자 눈블럭 번지번지 아닙니다 닭알 번지번지 태경알 번지번지 게임이었어요 여러분들 재밌게 시청해주셨으면 영상좋아요 채널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서버주소는 영상설명란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지요 뿅 뿅 뿅